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부모의 그지같은 갑질과 간섭 때문에 결혼이 망해버렸다라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로 그런건지 우리가 한번 봐요. 제목 딸내미로 장사를 하기 위해 잘난 예비사위 있는 힘껏 후려치다가 완전 개같이 멸망하고 결국 딸은 노처녀가 됐어요. 원지 부모의 가짜는 좋은 때문에 노처녀가 됐습니다. 내 나이 벌써 37살 그리고 솔로에요. 정확히는 부모라는 사람들 때문에 노처녀가 됐는데 아무래도 그래 나는 그냥 이대로 평생 혼자 살다가 늙어 죽을 팔자인 것 같아요. 아니 원래는 31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시 기준 약 1년정도 잘 만나던 동갑내기 남친이 있었거든요. 결혼 이야기도 나왔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인사를 시키기 전에 이런 내 뜻을 집에다 먼저 밝혔어요. 나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내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어디 가가지고 주워들은 이야기로 정말 뜬금없이 남친을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저를 자리에 앉혀가지고는 꽁꽁이 너 결혼이 하고 싶다고? 그거 신중해야 된다. 고작 1년 만났다고 사람 속을 다 아는 거 절대로 아니다. 너 아직 나이가 32살밖에 안 됐으니까 절대 서두르지 말고 조금만 더 만나봐라. 하나도 안 급하다. 천천히 가도 된다. 이게 글로 쓰니까 마치 당신 자식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겁만만 잔뜩 들어가지고 우리는 딸내미 결혼시키는 거 절대로 급하지 않은 부모다. 이런 모습에 심취한 느낌이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괴란한 모습이죠. 아 물론 그때의 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인간들처럼 완전히 개멍청해서 정말로 나를 걱정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여하튼 그 이야기를 나눈 뒤에 처음으로 인사를 왔던 날 엄청 콧대가 높은 척 이런저런 질문 세례를 해대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 질문이 아니고 아예 대놓고 남친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 결혼이 하고 싶다고? 그래 자네 돈은 얼마나 모았나? 아이고 그게 겨우 전부인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면서 어디 결혼을 하겠다고? 감히 내 딸은? 뭐 대충 이런 질문들이죠. 물론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한 건 아니고 빙빙 돌리긴 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속뜻을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왜? 당신 남친 직업이나 학벌 집안 등등등 모든 조건이 우리보다 나으면 나았지 덜하진 않았으니까 나쁘진 않았거든. 좋았죠. 그래서 그냥 후려친 거고 남친은 그걸 온몸으로 다 맞은 겁니다. 결국 이날 우리 두 사람은 처음으로 대판 싸웠고 이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균열이 갔어요. 우리 사이에 금이 간 거야. 그러다 결국 나는 너희 부모님 감당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싸우고 결국 그렇게 헤어졌는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거야.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아무도 못 만나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내가 제일 그지 같은 건 바로 이거야. 남친이랑 헤어지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직업, 성격, 집안 모두 뛰어났던 예비 사위를 잃어버린 거 이게 그제서야 후회가 됐나 봐요. 또 나를 자리에 앉히더니 아니 그냥 말이 그랬다는 거지 언제 누가 헤어지라고 했냐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을 해봐라 이렇게 사람을 들들들 볶으면서 고라니질 해대는데 와 진짜 내 부모고 내 가족이지만 너무 싫고 혐오증이 걸려가지고 얼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참다 참다 작년부터 아예 독립을 해버렸는데요 그러면 뭐래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누굴 만나냐고 돈도 없는데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이 네 친구도 아닌데 이지롤 가짜는 이딴 단어를 쓰고 있냐 네 글만 봐도 그래 왜 네가 안 되는 건지 바로 알겠다 이 잡거사 2번 뭐 그래요 후려친 부모를 옹호할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결국 결정은 누가 해 쓴이가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이만 다 돼가지고 부모 핑계 대는 거 너무 그지 같아요 3번 물론 부모님이 원망스럽다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뭐라 해도 결정은 본인이 스스로가 한 거고 그 나이에 자기 부모 욕을 이렇게 하면서 글 쓰는 거 결국 이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 아니 이렇게 하면 뭐 기분이 좀 나아져요? 달라지는 거 있어? 4번 남자분 누군진 모르겠지만 탈출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번 이거 보니까 우리 사촌언니 생각이 나요 아니 우리 이모랑 이모부도 진짜 이상했던 게 본인들 가진 거 하나 없고 그렇다고 딸이 잘난 것도 아닌데 콧대만 오지게 높아가지고 맨날 하는 말이 이거였어 우리 딸 아무데나 시집 안 보낸다 이거였고 정말 어디 7,80년대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거 있잖아 인사 온 예비 사위를 마치 대역죄를 지은 죄인처럼 대하는 거 거실 한가운데 딱 꿇어 앉혀놓고는 미친 가치를 지전하는 거야 나중에 언니가 다 말해줬어요 그리고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언니한테 어이고 너 정도면 이놈 말고 더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다 저놈은 그냥 헤어지고 딴 놈을 찾아봐라 이런 소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그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데리고 오는 남자마다 다 퇴짜를 놔버리는 거야 이 남자는 이래서 싫다 저놈은 저래가지고 싫다 별로다 그지 같다 지금 언니 나이가 39이거든요 몇 달 있으면 마흔이죠 남자 아무도 안 만나고 계속 혼자야 아마 마지막으로 만난 남자가 4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혼자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모랑 이모부가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라도 좋으니까 일단 좀 데리고 와봐라 땡빚을 내서라도 땡빚을 내서라도 집은 우리가 사줄게 이러면서 난리인데 그럼 뭐해 언니가 마음이 식어버렸는데 진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런 대환장도 없다니까요 아무리 부모가 말려도 그래 내가 좋으면 난 할 것 같거든 결혼을 근데 이슨이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못 이겨내는 것 같아요 안 되나 봐 그게 6번 주장 느낌도 있지만 의외로 실제 많이 있는 스토리죠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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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주님 이거는 집에서는 공주님인 건데 그걸 모르는 부모들이 진짜 은근히 많더라고 아니 그래 뭐 내 딸내미 공주다 이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공주 딸이 데려온 그런 사위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자님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대놓고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하위 선발 대회도 아니고 누가 이걸 참냐고 요즘에 뭐 죄졌냐? 7번 이거 보니까 한 10년 전이었나 나 군대 가기 전에 하숙하던 주인집 할줌마가 나 밥 먹을 거 차려주면서 내가 우리 딸 함부로 남자 못 만나게 막았는데 지금은 후회가 된다 애가 연애도 못하고 저렇게 나이만 처먹고 있다 이러면서 한숨 푹푹 쉬던 게 생각이 나요 내 기억이 맞으면 그때 그 누나 나이가 30대 후반인가 그랬고 얼굴은 솔직히 나이가 있으니까 아줌마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딱 하나 몸매가 진짜 개 지렸거든 근데도 안 되더라고 지금은 한 50대 있겠네요 8번 그렇지 대아놓고 저렇게 후려치는데 미쳤다고 거길 들어가겠냐고 9번 아니 예비 사위가 예비 장인 장모를 처음 만나는 자리 이게 일방적으로 자기들만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쌍방이 서로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 아니 무슨 지들이 재벌도 아니고 말이야 당연히 도망가는 거지 10번 부모가 저 난리를 칠 때 바로 옆에서 지롤하지 마세요 딱 이 한마디만 했어도 정리가 잘 됐을 거야 세상에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그러니까 내 말은 글에 안 썼을 뿐이지 있으니도 지 부모처럼 남친 간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다 망한 거지 여자가 자기 편인데 부모만 보고 탈출을 하겠냐고 내 댓글 그렇죠 결국 그 부모의 그 자식 레알 콩콩 팟팟이지 팟팟 그리고 뒤늦게 다시 잡으라는 거 진짜 추하다 두 번째 사연 이거는 약간 느낌이 반대되는 건데 뭐랄까 주작 의심이 있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연이기도 합니다 원제 상견례 중 파혼 후 연애 3년 서로 사랑하고 믿고 여행 가고 등등등 그렇게 알콩달콩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겨우 상견례 3분 만에 모든 게 끝장나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저랑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려가는데 고작 서울 20평대 아파트가 웬 말이냐 이러면서 아니 자가도 아니고 전세라니 이 무슨 뻔뻔한 일입니까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전세 얻어준다고 당신이 모은 돈 거의 전부를 다 털어넣으신 건데 대놓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민망하셨겠습니까 물론 저 역시 피가 거꾸로 확 솟는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이때 저희 아버지가 더는 할 말이 없다 이러시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저를 저도 뭐 말없이 일어났고요 그렇게 두 사람 밖으로 걸어나가는데 이때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사무쳐요 저쪽 딸도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가 키웠겠지만 아빠도 너를 남의 집 머슴으로 살라고 키운 거 아니다 그 돈 그냥 다 너한테 줄 테니까 그걸로 뭘 하든 너 자신을 위해 써라 아빠는 말이다 네가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냥 내 새끼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딱 이러면서 제 눈물을 닦아주셨는데 정말 가슴이 다 찢겨 나갔어요 지난 3년 동안 여친한테 쓴 돈 그거의 절반 아니 10분지 1이라도 당신한테 쓸 걸 하다못해 집에 갈 때마다 정육점 소고기라도 잔뜩 사갈 걸 툭하면 여친한테 비싼 오마카소 사주고 야 꿈꿍아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난리를 쳤던 저를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이 불효자 아들이랑 술 한잔 하시죠? 댓글 1번 와 이 남자 진짜 조상님이 도왔네 댓글 에이 이건 조상님이 아니고 아버지가 직접 당신 아들을 미친 악의 무리로부터 구한 거죠 2번 이런 미친 것들이 서울에서 전세로 시작하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예 하나도 모르고 있네 여하튼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건 쓴이 아버지가 받은 굴욕이에요 2번 주작이네 대놓고 저런 미친 것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 3번 에? 아니 고작 3분만에 저런 말을 했다고? 주작이지? 대댓글 보통 물 및 협상 다 끝내고 만나는 거 이게 상식이긴 한데요 제 주변에도 저런 경우가 실제로 있긴 하다군요 2번 저도 실제 사례를 두 건이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딸 가진 일부 스윗 586들 보면 중세 시대에 지들 딸내미 팔아가지고 먹는 그런 인면수심들보다 더하면 되겠지 덜하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절로 생기게 만드는 그런 종자들이 있더라고요 아 물론 그 둘 다 파혼 당했어요 3번 에이씨 다 좋아 다 좋은데 딱 하나 3분 만에 급발전해가지고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아무튼 나는 이거 주작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죠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 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 뭐 엄청 잘났으면 또 몰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을 후려쳐가지고 이야 이거는 아군인지 적인지 구분이 안 되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